완성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외목마을에 거기에 성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문산이라는 산에 가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행담도 휴게소에 와 있는데 아 사실 그 성문산을 가는 이유가 등산을 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구요 그곳에서 한번 백패킹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여기서 바로 주문을 하면 되나요? 네 바로 주문을 해요 안 매운 거? 반반으로 먹을까? 그러면? 혹시 사이즈 어떤 거 뭐 여기에도 반반 되나요? 중부터 두 가지만 가능해요 아 그러면 이거 중으로 주시구요 이렇게 반반 주세요 많이 주세요 뚜껑이 안 닫을 정도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외목마을에 도착을 해서 외목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외목마을에는 선상회집이라고 해서 바로 배 위에서 먹고 배 위에서 포장도 해주시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외목선척장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배가 한 대도 안 보여 가지고 원래 지금 이곳에 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한 대도 없어서 사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오늘 파도도 너무 심하고 황사도 너무 심해서 지금 사장님이 일찍 퇴근을 하셨다고 왜 전화를 안 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아 제가 전화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드리고 와서 오늘은 이 선상회집에서 회를 못 먹을 거 같구요 그냥 밖에 있는 다른 횟집에 가서 회를 포장을 해서 올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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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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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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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